아 감사합니다. 반전 2순위 자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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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게 자본하게 자본하게 자이언트 좋구요 오 가자 야 니나 다리 라인 장난 아닌데 아이 개마 1분짜리 영상통에 해도 됩니까 그게 어쩌냐면 1000원에 30초 2000원에 1분입니다 아이 그렇게 1분이 나와요 1000원에 30초 2000원에 1분 맥스에요 철전이 영상통에 빠지시겠네 또 뭐 올리실라고 아 고가님 안녕하세요 영상돈에 진짜 가면 저에게 약간의 줄거리가 보여요 여러 갈래로 그래서 안거리 있으면 바로 컷 해버립니다 블랙 아 블랙 쓰긴 쓰겠지 우리 축구는 쓰긴 써요 우리 축구는 쓰긴 써요 우리 축구는 쓰긴 써요 오우 쩔어 번데기 아니야 축구 번데기 그러게 왜 디스까지 떨어졌을까요 올리면 되짐 마 야 이게 카운터 나냐 야 이걸 참네 철전이 영상 후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케이터 우리 덱스친구처럼 밑에 뭐 주소만 딱 적지 말고 아 니나 가졌나 다 케이터 하나 후 Homeland 으ador 에허 뚜루루뚜뚜뚜뚜뚜 뚜루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그.. 그.. 주작 한 명 잡는다고 안나오죠 의자가는 다시 올라가야죠 거의 안되냐.. 잠메.. 뿌 뿌 뿌 뿌 뿌 뿌... 뭐야 안돼.. 왜? 해마제 소원이 있어요. 제발 무릎만큼은 꼭 꺾어주세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빠를까 내가 무릎을 꺾는게 빠를까 나스 하이 헬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빠를까 내가 무릎을 꺾는게 빠를까 혹시 오프라인으로 현피로 꺾는건 포함이니까 현피로 꺾는건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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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우리 좀 알려주세요 제이코스님이 아 추쿠님이 아 왜 나 안 나가냐 다운 잡기 야 이게 나오네 질러버려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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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야 이게 카운터 나네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다이 후원하는 금액에 또 시간을 적은거 아닙니까 다이 천원 이천원 넣어야죠 벌써 벌써 떨풀수가 없지 야 그냥 2타 쓸걸 그? 데미지 존나 세네 아니요 차콘이 좋아하니 천원만 내고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어 괜히 또 만원이나 과감하게 내셨는데 안되면 안되니까 천원 내고 일단 테스트부터 그건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짤빵이나 아니면 내 하이라이트 이런거 내꺼 영상은 저작권 안갈려있어요 딴소로 펑 시간이 안된다는거는 잘 안된다는건가 킹 연잠요 왼손 아니면 오른손 혹은 양손 삼지선다죠 아 이거 저작권 걸릴거 같은데 아 이거 저작권 걸릴거 같은데 아 이러면 저작권 안걸리죠 난 노래 나오는줄 알았네 아 노래인줄 알고 근데 어디서 웃어야되요 도대체 아 오하이오소로 렘만가 연있노? 나니저래요 야메테키모티쓰고잉 철콘이 좋아하니 아직 좀있으면 나와요 저건 반전 2순위 보내주신거 아니요 7초만 걸려도 저작권 걸립니다 지금 저작권 대표적인게 히맨 그거 하는거 있잖아요 저작권이예요 우주계의 히맨인가 저작권이 있는거 안되요 어 아니면 테스트 50보면 철콘이 좋아하니 내꺼 하이라이트 보통은 내 하이라이트에서 좀 뽑으세요 내 하이라이트 저는 제꺼는 상관없어요 풀어놨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이런건 알아 속상한 애니님이 진짜 잘하는데 이런건 알아 벌써 벌써 떨풀수가 없지 내꺼 하이라이트 영상으로도 한번 재밌는거 뽑아보세요 아니면 뭐 멀봐이 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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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포샤 자본 자본 왕 자본 다 떨어졌어요 개그 철존님 아 이런거 돼요 10초짜리 5천원 갑니다 철존님 아 근데 바비 세비언가 모르겠네요 오우 또 따는 걸로 보셨네 오 승단 야 조시 섹시한데 오우 조시 상위가 장난 아닌데요 어 왜 안들어가 조시 상위 뭐지 어우 조시 보니까 조시 슬거 으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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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은 감사합니다. 2대1을 오케이. 난 3대1도 가능한데. 야, 이걸 파고들어. 아, 이게 또 마무리가 안되네. 감사합니다, 철저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9,000은 힘든데요. 12,000은 뭐, 1,000은 분리, 13,000은 분리. 잠시 후, 10,000은 분리, 어이 뭐해 이거 짠손 자이언트 그쵸 그러면 이제 천원만 내셔도 돼요 굳고 짧은거 굳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철저는 이제 큰일났네 맨날 영상돈에 올리는거 아니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왜 들어올거가 잠깐만 말을 안하는 굳고 나갈때만 문 닫고 나가라 문좀 아아 좋아요 조시 허리라인 장난아닌데 야 이럴만나 아아 개망 띠용스 다 망했네 땀에 젖은 조시다 땀에 젖은 조시 오우 다행이다 오우 오우 다행이다 오우 오우 내가 맞는줄 알았네 오우 다행이다 오우 오우 내가 맞는줄 알았네 알갈'D 재이 코스 니 천원감사니라 오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와아 마지막 나락신이 나였는데 아 마지막이 안나왔네 자 차분하게 승단해봅시다 아 2타가 이야아 행신로퍼 쩐다 배꼽까지 갇혀 어이 어프가 나오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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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안되네 이놈의 마무리가 저는 리액션은 힘들죠 여기 주택가라서 저기는 상관하니까 상관없지만 어 뭐야 이거 풀 수가 없지 머슬벨틀 존나쌤 토끼 귀여워 등뒤의 토끼는 먹잇감인가 생각해보니까 늑돌이의 뒤에 토끼는 먹잇까진가 어 먹이를 들고다있네 킹이 약해요 아 졸나 약하다 어 데미지 뭐 이리 약하냐 콤보도 어 야 이거 안 죽냐 어 어 어 스튜디오 한 백만원만 모으면 되는데 아 돈이 안보이네 잘 지출이 많았으니까 빨리 빨리 저도 옮겨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요 그 감정동만 가면 되요 감정동 어차피 그 상가 산업용재 유통상가 거기는 어차피 저녁일 곳이 되면 아저씨들 다 퇴근하거든요 어 거기 미 5층에 아무도 없어요 그 거기에 아는 분이 항인호 라는 분이 거기서 방송하는데 그 분은 음악방송이에요 보컬 트레이너 아예 거기서 음악을 해요 야 노래 부르고 그 정도니까 뭐 충분히 리액션 가능하지 않을까 아 geared 으으으으으 eigen Krolas 빨리 가야돼요 그기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8만원 이라던데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8만원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되겠지 제이코스님 입천원és 또 감사합니다 으어어어 와어어씨우 저거 무릎하고 했을땐데 저거 마지막에 아깝게 졌지 내가 저거 아 나 존나 짜증나니 진짜 내 게임 진짜 존나 짜증나니 아 너 왜 나만 이런게 아 나 진짜 미친 제시 마지막에 그것이 하단한테 맞아서 자 차분하게 이겨봅시다 홀더 트위치 후원이 또 목표치에 다가가는군요 감사합니다 항상 앉아 쪼잉 야 일탈을 가드가 안된거 아 이씨 마무리가 또 당연히 성전 되죠 트위치에서 후원하는건데 머즈버스터를 풀수가 없지 머즈버스터를 풀수가 없지 머즈버스터를 피사기는 서비스 아 야 레아 여기서 나오다 요어 피닉스 아 차분 차분 왕 차분 라운드 프리 파이트 풀수가 없지 머즈버스터를 차분 찹찹 요잉 야아 이걸 정말 지지 않겠지 이걸 아 오 다행이다 아 오 다행이다 자이언트 야 야 났네 우당캉캉 오 무크님 2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참 마무리 마무리 잘 지워봅시다 마무리 깔끔한 마무리 마무리하면 또 mbc 냐 깨링 아니 구하는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지 내가 항상 말하지 알았나 그거요 그거 그 여러분 아프리카의 무엔터 알죠 봉준 강은호 황인호 그 라인 무엔터 그 모니터가 우리 동네 옆에 부산 감종동에 있거든